시스템은 똑같네? 무기 하나로 쇼 붙이는거? 뭐야 이거? 2인? 3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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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인? 4인? 뭐야 이거? 가보자 야 우리가 제일 레벨이 낮아 쫄따구들이야 이거 여기 호그인물이 근데 이 게임 폭탄전은 없어요? 예전에 있었던거 같은데 콜옵에 아닌가? 있었던거 같은데 그래도 FPS게임이면 정통 대룰전용 게임모드 하나는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대회를 뭐 팀 데스매치로 하진 않을거 같고 100으로 하는건가 설마? 이런거 또 폭탄전 해줘야 재밌는데 이왕 할거면 흠 나 이 새로운 무기의 힘을 보여주고 갔을 캐릭은 중복으로 선택이 안돼요? 날다 에이제스 짜리아 닮았고 얘 그건데 에코 에코가 역회화 된건가? 인마 인마 영화배우 그거 닮았는데 아따 장전보소 난 따로다닌다 상 상남자는 같이 다니지 않는 법 내 위치가 들켰으니 난 빠져나가야지 기회 멀리 서울맛 앨범 맨날 전 총각탄이 준비됐다 오우우워 저기 야 저거 어떻게 가냐 저기 아씨 뭐있냐 아씨 보이시네 ㅎ ㅇㅋ ㅇㅋ ㄷㅇ趣 ㅇ ANY ㅇㅋ 보이지가 않나요? 나 총알 없어요 총알 주세요 총 깨 구졌어 내 총 어디 갔냐 내 총 내 총 내 총 줘 어 총 총 주세요 뭐야 애옹에옹은 왜그래 애옹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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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의옹에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지고 지리고 레디 고오 야아 가보셨다잉 뒤에있네 야 이거 장비열락이 되면 될수록 존나 세지네 캐릭터 아니 개 장비빨 아냐 어 아니야 너무 무리한 듯함 애들이 2층을 먹었네 근데 방송룩볼때랑 직접할때랑 타겟감이 다르다 타니깐 좀 맞추는 맛이 있네 그 어 어딨어 아이씨 오른쪽에 있었구나 볼때는 딱히 몰라 불만한데 아이씨 놓아주면 안되는구나 레이저를 달아야되나 보네 킬 데스는 나쁘지 않아 킬 데스는 나쁘지 않아 근처 방속도 지리고 난 뒤졌다 난 뒤졌다 나 궁극기 있다 자 방탄방패 전환중 에임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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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좋다 이거 에임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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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깝 헬스톰 어어어어어 이거 어떻게 쓰는거임 이거 쓸 줄을 모름 흐흐흐흐 뭔지 알았으든가 말든가야지 이샤 아군 부활신호기 오프라인 오케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역시 나의 장비빠를 받아라 적 요기 있는데 다 죽었나? 리스폰 여기서 될 것 같은데 아이 놓치 내가 잘못써 아 존댐 안녕 안녕 올라가시기도하네? 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오 인연치 않게 올라간건디요 그럼 여기도 올라가죠? 아 개꿀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을 없다 총 좀 주세요 으 으 나는 이 총도 개좋으면 좋은건가보네 쪼어 먹은건데 송기달면 레이더에 위치가 안되나? 혹시? 그런가요? 저거 임무완수하라 저기 없어 아군 부활시록이 오프라인 아이 뭐야 방패맨 아 저기 없어 오마이 방패 젠자 왠지 내가 MVP일거 같지 않아요? 에임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? 야 내가 1등인데? 와 오굴 에이 호구들 와 내가 1등인데 내가 MVP가 아니야 오굴아 얘 말이 됩니까? 얘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근데 이제 총기 부착물 올라가지구 확실히 킬 따는 속도가 달라지긴 했다 어? 어? 저격총 열리해 사람들은 1총 밖에 그거잖아 1총 써봐야겠다 1초 2초 4초 5초